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,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사건이 좀 복잡했었는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드러났었죠. 이들이 범행을 모의했던 구체적 상황이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확인됐습니다.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A 씨 납치 살해 사건. 경찰 조사 결과 A 씨 건의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을 잃은 유상원, 황은희 부부가 이경우 등 3명에게 7천만 원을 주고버린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. 검찰은 유 씨 부부와 이경우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6달 이상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. 납치 살인을 주도한 이경우가 유 씨 부부에게 A 씨의 가상화폐를 뺏고 살해하자고 제안했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A 씨와 일면식도 없는 황대한과 연지후를 끌어들여 납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. 이들이 어떻게 살해한다는 거냐, 수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등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도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. 검찰은 두 달 동안 피해자 부부를 미행한 20대 남성 B 씨와 피해자 납치에 사용된 마취제를 전달한 이경우의 아내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TV조선 권영석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